일단 저점에서 거래량 나왔던 구간은 여기부터 봐야겠죠 그래서 실제 반등이 나왔었던 거를 분봉으로 펼쳐보면 타점은 여기부터 봐야 되요 백점으로 돌아볼게요 자 여기부터 해가지고 요렇게 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날 당일날 상장했을 때는 일분봉을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그때는 일분봉상 골든크루스가 났느냐 이걸 봐야 되는게 이제 관전 포인트구요 일분봉이 넘어가게 됐다 일분봉상에서 골든크루스가 났다 그럼 그 다음에는 5분봉으로 전환한다 근데 5분봉에서 520 골든크루스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요 5 곱하기 20 하면은 100분이죠 그 100분이 지나야 되요 100분부터 22평선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럼 그 이후에 골든크루스가 나올거다 나올 때 거래를 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5분봉상 22평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기쯤이에요 그러면 5분봉으로 보는게 맞습니까 안되겠죠 1분봉으로 봐야 됩니다 그때 당시는 정말 단탐한 짧게 거의 스캘핑 수준으로 하겠다 그럼 1분봉으로 보는거구요 100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5분봉으로 전환해서 보시는 겁니다 근데 골든크루스가 안나요 쭉 안나다가 여기도 지금 골든크루스는 아니죠 닿았다가 밀려요 물론 당시에는 붙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샀다 하더라도 다시 데드크루스 났을 때는 얼른 잘라야 됩니다 그게 뭐 단타의 운영이죠 다음날까지 쭉 골든크루스가 안나다가 오후 한 12시쯤 거기서 발생이 되는데 자 이제 우리가 요런 상황이 됐을때 거래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골든크루스 나오면 야 사자 들어와 이렇게 하면 안된다 그랬죠 요 골든크루스 라인에다가 선을 그려요 요렇게 이럴땐 어떻게 한다 요선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올려버리면 되요 요거 넘어갈 때 산다 쉽죠 혹은 아래쪽에 이거를 상서에 할만한 거래량이 이렇게 나와 주던지 그럼 그냥 맺어야 됩니다 좀 확률상 좀 떨어지는 자리 였구요 여기도 좀 재밌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골든크루스가 나옴과 동시에 거래량이 발생되는 것도 여기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앞전에 썼었던 요 거래량과 이거죠 요 거래량은 야 너도 같이 입니다 똑같은 친구에요 같은 친구가 좀 들어왔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요렇게 됐을 때 이제 출발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보는 방법을 전환해야겠죠 어디까지 갈까 매수를 이제 여기 어디께서 했어요 어디까지 갈까 당연히 피해보라치로 찍어 봅니다 그러면은 단기 목표가는 23,600원이죠 그리고 수익 목표가는 25,000원대 만약에 25,000원대를 돌파한다 그럼 돌파와 안착이 나오게 되면 이거 못말려 도산 노보틱스랑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쭉 이렇게 올라가겠죠 요 위부터는 단기적으로는 여기에서 반파하시면 된다 이게 지금 대충 한 7 더하기 7이니까 15% 정도 됩니다 이렇게 돼서 깨졌네 한번 깨졌네 만약에 깨졌다 그러면 손절은 어디서 하냐 손절은 당연히 내 매수짜리 왜냐면 내가 매수하고 나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내 매수짜리가 손절 타이밍이에요 매수짜리보다 살짝 위여야 되죠 그래야 손실이 안 생기죠 플러스로 끝내야지 1%라도 그런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에 지금 잘 보시면 초록색 선을 포함한 120선이죠 120 곱하기 5 하면은 600이죠 600이면은 1시간은 60분이잖아요 그럼 600분이니까 10시간 지난거죠 10시간 맞나요? 하루에 5시간인 시기니까 10시간이 지날 때쯤부터 지금 요구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10시간의 평균치와 5,6,30,300분 5시간이죠 반이니까 310시간, 5시간, 2시간, 1시간 그런 이동평균선들이 발생되기 시작했고 이동평균선들이 전부 다 모였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어제도 악플 달렸던 얘기 했었죠 차트 가지고 하면은 다동벌게 차트에 들어있는 의미를 해석해야죠 이동평균선이 왜 모였을까 그러니까 지난 5시간에 거래했던 사람들의 평균 단가 개인들은요 이런 식으로들 거래 많이 하십니다 여기서 매수 한번 하고요 잊어버려 그러다가 주가 추후 내려가면 한번 더 살까? 그러고서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양반들은 그런 식으로 거래 안 해요 중간중간 계속 삽니다 우리가 이제 그 비중관리를 해야 된다 만약에 1억으로 거래한다 그러면 200만원 300만원씩 사면 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못하죠 대부분 어떻게 하세요 1억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7천 사고 여기서 3천 사고 끝 그냥 그러고서 물려 있죠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수백억씩 가지고 계시니까 여기에서 10억 여기에서 3억 여기서 5억 여기서 10억 이런 식으로 삽니다 그렇다 보니까 평균 단가를 정확하게 이동평균선이다 라고 할 수는 없을지언정 비슷해요 그러니까 장기로 거래했었던 세력이죠 세력이 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거래 쭉 했었던 세력과 여기서 단타로 들어온 세력과 에이 평균 단가를 계산할 때 대략 이때쯤이구나 라는 걸 간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처음에 상장했을 때 산 세력은 지금 현재 어때? 어떤 상황이? 지금 짜증 엄청나죠 지금 3만원에 사는데 뭐 넣으면 2만원이냐? 짜증난다 이제 이러고 있을 거고 2만원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올라주면 땡큐 이러고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은 그럴 수 있는데 세력은 자기가 사서 평탄을 낮춰 버립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올라오더라도 게임이 끝나요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서 한번 사고 지금 실제 보시면 거래량이 요만한 게 있고 요만한 거 하나 요만한 거 하나 요만한 거 하나 물론 한 사람이 다 샀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거래량의 분포가 만약에 이날 여기에서 거래가 됐었던 것이 30억이다 근데 그 사람이 산 게 여기에서 5억을 샀어요 그럼 여기서 2억 살 수 있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배율로 나눈 분포로 계산하시면 된다 나눠서 샀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보는 거죠 그럼 이 사람 평균당가는 얼마다? 여기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두산 노블딕스처럼 쭉쭉쭉쭉쭉 가도 된다 왜? 세력의 평균당가입니다 세력이 여기서 거래를 했고 여기서 샀기 때문에 평균당가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어? 그거 아니라요 그 사람 여기서 샀고요 물렸다가요 이거 넘어가면 본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만약에 판단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매도해야 돼요 세력의 평균당가가 돼서 거기서 잘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를 벽으로 두고 여기서 팔고 이거 넘어가면 다시 사는 그런 전략으로 해야 됩니다 두산 노블딕스가 상장을 했을 때 당시에 종가 그게 이제 지금 이 라인이에요 똑같진 않습니다 여튼 같은 개념으로 연결해서 보세요 좀 어렵나요 오늘 얘기하는 게? 골든크로스가 다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물음표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실전 거래 할 때는 사고 파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이 종목이 올라갈 거는 알아 이 회사가 좋은 것도 알아 근데 매수를 했어 근데 내 결정을 내가 깨라고? 아닌 거 같은데? 그러고서 매도를 눌러? 나 잘한 거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전저점을 깨... 완전히 전저점 깨졌거든요 왜냐면 최저가가 여기잖아요 최저가가 여기가 아니라 전저점 깬 겁니다 내가 산 이유가 다른 이유는 모르겠어요 지금 밸류에이션이 원래 받았었던 밸류에 비해서 너무 많이 싸줬으니까 한번 사볼만 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여서 선치매로 들어간 거라면은 스탑을 걸 이유가 없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매수를 했을 때 당시의 이유 자체가 골든크로스가 나와서 저점 거래량 보고 들어갔다 그러면 골든크로스 깨지면 잘라야죠 본인이 매수했었던 그 기준이 깨질 때 자르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이게 깨졌을 때 자르고 다시 골든크로스 나올 때 지금 잘 보시면 아까부터 제가 계속 2평선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2평선이 수렴됩니다 수렴되고 돌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번에 돌파할 때 또 매수해서 목표가 여기입니다 단계 목표가 여기까지 잡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한번 또 깨지나요? 바로 가네 요 근처까지 가죠? 정확하게 탁 닿을 필요 없어요 저는 이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게 지금 매수를 요 근처 쯤에서 해가지고 요게에서 매도 18%입니다 이것까지도 필요 없어요 저는 이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3%면 어떻고 5%면 어떻고 10%? 10%? 10%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 거래를 완결짓지 종결짓지 못하는 이유는 뭐다? 10%에 들어간 자금이 너무 짜친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0만원 넣은 거지 100만원도 안 넣었어 10만원 넣었어 근데 10%? 아이고 따블댓면 먹고 아니면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금액을 다 똑같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머릿속에서 손절을 할 때도 천만원으로 한다 매수를 할 때도 천만원으로 한다 10만원 넣을 할지언정 수익을 낼 때도 천만원 수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다음번부터 매도를 할 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손실이 생겼을 때도요 10만원에서 10% 손실이 생겼을 때는 만원이니까 그냥 견뎌봐요 근데 1억에서는 1%만 손실이 생겨도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손절 못해요 거기서부터 물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모든 기준은 다 똑같이 생각하고 연습하는 거다 그런 얘기고요 이제 매물벽 근처까지 왔으니까 이 매물벽은 아까 왜 여기서 형성된다 그랬죠? 세력이 여기서 사고 여기서 샀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으면 모르겠어요 있잖아요 있으니까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산 겁니다 같은 사람이라는 전제를 먼저 두는 거예요 그랬을 때 평균 단가가 여기다 그럼 평균 단가 근처를 오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팔았을 가능성이 있다 배제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다시 매수하는 타이밍은 이걸 돌파 후 안착하는 여기가 타점이죠 여기서 매수해야 됩니다 지금 요구간에서는 빨리 파는 게 맞죠 여튼 그런 상태에서 실제로 갔네? 저까지 찍었네 잠깐만 귀신같이 여기 찍었네 어쨌든 그랬고 쭉 밀리다가 저점 거래량이 다시 발생됩니다 근데 요러기부터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이제 분봉으로 보는 시간은 지났어요 아까 이제 1분봉, 5분봉 뭐 이렇게 이런 거 보는 건 지났고 이제 1봉으로 전환해서 보셔도 쉽게 보입니다 분봉상 거래량을 굳이 체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1봉상 거래량을 체크하면은 뭐 그냥 눈대쪽으로 봐도 알겠는걸요 여기 아닙니까? 여기 이거 첫날 쌍장했던 단 맞죠? 그 다음에 여기 거래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거래량이 있죠 그럴 때는 거래량이 나왔었던 게 열몇 개 되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뭐 두 개, 세 개밖에 없잖아요 그냥 선 다 그려버려 그냥 이럴 때는 안 헷갈립니다 손 3개, 4개밖에 안 돼서 1등 선 그려 그냥 2등 선 그려 그냥 3등 그려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끝! 이거 넘어가는 골든크로스 대 매수하면 됩니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거래량 여의가 없죠 근데 이럴 때 골든크로스가 발생이 되었다 근데 거래량 없는데요 오히려 매물 벽이 있는데요 이 거래량을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쓰시면 돼요 이게 천 년 만년 지난 거면은 못 써요 근데 지금 한 달도 안 되는데 이 거래량을 그대로 이렇게 붙여 가지고요 그대로 갖다가 여기다가 갖다가 이렇게 갖다가 붙이시면 됩니다 쉽죠? 거래량이 있는 상태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왔다 이 날 이 날이 타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저희가 오늘 드린 것은 오전에 9시 1분에 나왔어요 별로 제가 권장하는 바는 아니죠 그래도 9시 10분까지는 변동성을 좀 피하고자 하십시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희가 지금 이 안에서도 일봉상 양음 양음 양하면서 파동을 타고 가는 것을 1파 2파 3파를 지금 노린 건데 분봉에서도요 이게 그냥 한 번에 슈팅 이렇게 가지 않아요 잘 보시면 오늘도 양음 양 이렇게 갔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또 카운팅을 하자 그러면은 분봉이긴 하지만 이렇게도 돼요 그래서 진짜로 매수를 할 때는 9시 1분 이럴 때가 아니라 9시 10분 이럴 때가 더 좋다 그쵸? 뭐하러 올라갈 때 사요? 양일 때 삽니까? 음일 때 사는 게 더 유리하지 근데 정확하게는 그거를 지난달에 한 번 설명드렸죠 음일 때 사는 게 아니라 음이었다가 양으로 전환되는 타이밍에 사는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또 뭐하러 마음고생합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양 이거를 그냥 딱 1로 자르면 이래요 양이고 음 1로 자르면 이렇다고 그 다음에 양 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갈 거잖아요 매수 타점이 제일 좋은 건 어디입니까? 제일 좋은 건 여기예요 여기서 못 산다니까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하루 이틀 더 가거나 이런 마음고생하잖아요 확인이 안 됐다고 얘는 물음표 얘는 느낌표지 그쵸? 실제로 매수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는 올라가는 느낌표 저라면 이것도 아니고요 여기를 권하고 싶어요 확실하게 올라가는 거 확인된 자리 누가 봐도 여기잖아요 여기서 사는 거 아니에요 매달 똑같은 얘기하잖아요 지겹게 올라가는 첫 번째 구간이 매수 타점입니다 올라갈 때 사세요 그런 얘기하는 게 바로 저 자리입니다 그래서 퀄리타스를 만약 거래를 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잡기는 어려우니까 조금 더 선침해 들어가는 정확한 타점이라면 9시 45분이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다면 여기 구간 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깨져 가지고 피보나치를 이탈하고서 버려야 되는 시점은 어디입니까? 이거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 그림을 선형 차트로 그려보면 여기가 시작이에요 이렇게 된 거라고요 여기다가 그린다는 얘기는 피보나치 0.38 깨짐 잘란다는 얘기고요 이게 완벽한 N자형 파동을 이탈하고 전저점을 훼손하고 내린다 라고 하면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깨짐 잘라야 돼요 그쵸? 오늘 장 초반에 거래량을 또 동반을 했기 때문에 잘라야 되는 자리는 전저점이 맞다 어제 종가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만약에 조금 더 난 진짜 보수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나는 좀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그런 스타일이라면 뭐 여기 아무데서나 사도 돼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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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수익을 극대화할 거야 그런 사람들은 요런 데서 사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음에서 사는 겁니다 공격적으로 하는 거니까 좀 더 보수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돌파 확인하고 사시라 말씀드리는 게 여기나 여기 혹은 오늘 시가가 되는 거고요 난 진짜 진짜 보수적이야 나는 정말 나는 모든 일을 할 때 다 돌다리 두드려 보듯이 하고서 가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오늘 차라리 24,500원이 넘어갈 때 외수하는 자리가 하나 더 남아있죠 24,500원이면 대략 한 여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분봉상 5파 돌파할 때 요것도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죠 1파 2파 3파 3파는 어디서 사요 여기서 사죠 5파는 돌파 때 사죠 그러니까 나는 진짜 진짜 보수적인 스타일을 고수할 거야 라고 한다면 타점은 여기입니다 여기서 사야 되는 거 여기서 사서 요만큼 수익 내고 자르고 나갔어야 된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더 손이 빨라야 됩니다 더 빨리 매도를 하고 탁 하고 나와야겠죠 참고 참고 또 참지 사긴 왜 또 사 참아야지 샀다가 거래 퀄리타스 반도체 였고요 하나 설명하는데 이 정도였어 그래서 참아야지 참아야지 감사합니다.